베리베리의 이니셜 연호가 있는지 한 마디로 연호씨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저희가 저희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수식어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끼리 생각해서 만든 크리에이티브 돌 베리베리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요즘 자재다능한 선배님들이 많은 가운데 저희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의 특기를 살려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막내도 한 마디 해주세요 요즘에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작사 작곡 안무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제작 등 저희가 많은 것들을 직접 해서 저희 수식어에 맞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영상 제작하는게 너무 좀 처음에 신기하고 그랬어요 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어떤 영상 요즘에는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기현입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노래와 안무 커버 영상도 많이 제작하고 또 저희가 즐겨 듣는 노래를 팬분들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험플리라는 컨텐츠와 웅승이의 큐브 강의 영상 이런 컨텐츠들도 저희의 특기를 보여드리거나 저희의 일상적인 면모를 좀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 중에서도 핵심인건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는 저희 베리베리만의 DIY 뮤직비디오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방송에서도 미리 공개가 됐었죠 그 뮤직비디오가 네 스포스페셜인거죠 네 그래서 민찬씨 설명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네 민찬입니다 저희 저희의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던 지금부터 베리베리의 촬영 당시에 저희 멤버들 개개인이 각자 직접 촬영한 것들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만든 베리베리 슈퍼스페셜이라는 곡의 베리베리 버전을 지금부터 베리베리의 방송의 종영 시간대 공개를 했었고요 또 저희 데뷔 준비 기간 동안에 저희의 활동들을 영상으로 모아서 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집한 베리 슈퍼스페셜의 어쿠스틱 버전도 저희 베리베리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또 앞으로 공개될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인 불러져도 DIY 뮤비가 지금 제작 중에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 기대할게요 지금 제작 중에 있군요 예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베리베리 데뷔쇼가 방송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데뷔쇼가 전세계로 방송이 되고 또 온라인으로 동시 중계된다고 하는데 일단 그 소감이 어떤지 신인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원입니다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뷔 무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떨리는데 저희 데뷔쇼가 방송에 나간다 생각하니 엄청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방송 뿐만 아니라 온라인 네이버 어플 라이브 또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전세계 팬분들이 만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떨리고 사실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거든요 많은 분들 꼭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베리베리 데뷔곡 정말 기대를 했었는데 좀 전에 무대를 했잖아요 데뷔곡 불러줘 불러줘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곡인지 민찬씨가 하는게 낫겠죠 네 안녕하세요 민찬입니다 저희의 데뷔앨범인 베리어스의 타이틀곡인 불러줘는 80, 90년대에 풍미했던 뮤직스윙 장르를 현대적인 그룹으로 재탄생시킨 곡인데요 경쾌한 힙합 비트와 경쾌한 힙합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라인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사랑에 빠진 감정을 다양한 소리에 비유한 가사를 통해서 저희 베리베리만의 색깔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제목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 곡을 좀 편하게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베리베리 불러줘 이렇게 많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베리베리 불러줘 이렇게 앨범과 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